새벽역, 서우동 고급자택 거실을 빠져나오는 범인의 두 손에는 큼지막한 개인용금고가 들려있었다. 바삐 걸음을 옮기던 범인은 갑자기 발을 멈추고 현관에 미리 준비해놓은 휘발유를 거침없이 거실에 뿌렸다. 잘 타라, 활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범인의 지퍼라이터에서 불꽃이 반짝하더니 순식간에 거실은 물론이고 온 지방까지 불길에 휩싸였다. 마당으로 나온 범인은 만족스럽다는 듯 현장을 쓱 훑어보고는 대문 밖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강산은 탐정 사무실 창가에서 거리를 내다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이제 봄인가? 사람들의 옷차림이 한결 밝고 가벼워졌다는 걸 느끼며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던 강산이 갑자기 시선을 반대편으로 돌려 도넛을 먹고 있는 미나를 바라보았다. 미나는 소파에서 강산이 사온 도넛 박스 한 통을 거의 다 먹어치우고 있었다. 미나야, 내 몫으로 하나는 남겨줄래? 아직 커피가 남았거든. 당연하죠, 탐정님. 저 그 정도로 이기적인 먹보는 아니라고요. 강산은 자신을 먹보라고 말하는 미나를 보며 피식 웃었다. 흠흠, 저렇게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찌다니 신기하구만. 강산은 더 늦기 전에 도넛 한 개라도 맛봐야겠다 생각하며 소파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때 사무실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흠, 의뢰인인가? 강산은 미나에게 얼른 도넛 박스를 치우라고 손짓한 후 사무실 문을 열어 의뢰인을 맞았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리로. 아, 감사합니다. 강산은 소파에 의뢰인을 앉히고는 찬찬히 상대의 모습을 살폈다. 흠, 정장을 차려 입었지만 얼굴에 아직 어린 티가 남아 있군. 화장은 요즘 유행하는 젊은 친구들 스타일인데 옷과 구두, 시계는 저 나이 때 친구들이 하기 힘든 최고급 명품이고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 같은데 부티 가르는 젊은 친구가 무슨 문제를 여기까지 찾아왔을까? 강산이 상대를 관찰하는 사이 손이 빠른 미나가 소파 테이블에 차를 내려놓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때까지 의뢰인 김유라는 별말 없이 그대로 자리에 앉아있었다. 어색한 침묵을 깨고 강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떤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강산은 쑥스러운 듯 양 눈썹을 위로 지켜올렸다. 무슨 일이 있으셨는데요? 실은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있었던 방화사건으로 목숨을 잃으셨어요. 방화사건이요? 강산도 최근 일어난 방화사건을 잘 알고 있었다. 벌써 연속으로 4번이나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경찰은 아무 단서도 못 찾고 헤매는 중이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일어난 서우동 사건의 피해자가 아버님이란 말씀인가요? 강산이 조심스럽게 김유라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다. 네, 맞아요. 서우동. 의뢰인 김유라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강산은 티슈를 뽑아 의뢰인에게 건네고는 그녀가 다시 입을 열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가족을 잃은 그 슬픔 누구라도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사건이 있었던 날 의뢰인께서는 집에 없었나요? 범인이 불을 냈다면 의뢰인도 피해를 입었을 것 같은데. 김유라는 서둘러 눈물을 닦아내고 강산의 질문에 대답했다. 그날 하필이면 제가 지방 출장이 있어서 집에 없었어요. 새벽에 연락을 받고 바로 동남시로 돌아왔는데 제가 도착했을 땐 집이 완전히 전소된 상태였어요. 경찰이 아버지 시신이라고 보여줬는데 그냥 검은 잿덩어리 같았어요. 강산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래도 한 녀석이 계속 방화 사건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잠시 속 생각을 하던 강산은 미나에게 의뢰인 조사서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저희 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의뢰인 조사서 작성하시고 돌아가 계십시오. 범인은 제가 꼭 잡을 테니 걱정 마시고요. 강산은 의뢰인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낸 후 자신의 자리로 갔다. 의뢰인 김유라가 조사서를 작성하고 돌아가자 강산이 소파로 와 미나와 마주 앉았다. 어휴, 또 그 이상한 인간이 불을 지른 사건이네요. 미나도 직접 피해자 가족을 만나고 나니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이었다. 그러게 말이다. 그러지 않아도 잡고 싶었던 녀석인데 이번 기회에 꼭 감옥에 보내서 동남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자. 좋아요, 탐정님. 저도 열심히 뛸게요. 미나의 적극적인 태도에 흐뭇한 미소를 짓던 강산이 갑자기 무언가가 떠오른 듯 눈을 반짝이며 주위를 살폈다. 어머, 탐정님. 벌써 단서가 떠오르셨어요? 미나가 호들갑스럽게 묻자 강산은 머슥한 얼굴로 대물었다. 아니, 도넛 찾고 있어. 내 건 한 게 낫지. 아, 난 또. 잠시만요. 미나는 자신의 자리로 가 도넛 박스를 들여다보다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흠, 미나 너 그새 다 먹은 건 아니겠지? 미나는 빈 도넛 박스를 거꾸로 뒤집어 강산에게 보여주었다. 새로 사다 드릴까요? 에휴, 아니다. 잘 먹었으면 됐지. 먹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안 그러니, 미나야? 그럼요. 세상에서 먹는 것 갖고 터박하는 것만큼 서러운 게 없다고요. 나들으라고 한 마디니, 지금? 미나와 농담을 주고받으면서도 강산의 머릿속은 아직 정체를 알 수 없는 범인에게로 향해 있었다. 대범한 녀석이든가, 아니면 아둔한 녀석이야. 이렇게 같은 수법으로 계속 범행을 저지르는 걸 보면. 다음날, 강산은 미나와 함께 잿더미가 된 의뢰인 김유라의 집을 방문했다. 김유라는 따로 오피스텔을 얻어 생활하는 중이었다. 어머, 정말 다 타버렸네요? 그러게. 구조로 봐서 2층 주택의 정원도 꽤 넓은 집이었겠는데. 강산이 검은재로 뒤덮인 마당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건물 안으로는 못 들어가겠는데요? 현관부터는 경찰이 쳐놓은 경고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아무래도 위험하겠지. 불에 타서 골조도 약해진 상태일 거고. 강산은 까맣게 타버린 건물을 올려다보며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안에 못 들어가니까 답답하시죠?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현장에는 들어가지도 못하니. 그런데 들어가도 뭔가 남아있는 게 없겠어. 이렇게 전소된 걸 보면. 강산은 집주의를 돌며 혹시라도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없을까 살펴보았다. 흠, 아무래도 안 되겠다. 강산은 동남서 오영식 과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오 과장은 강산이 동남경찰서 재직 시절 직속 선배였다. 선배님, 강산입니다. 혹시 서호동 화재 사건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그러니까요.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 봐야 답도 안 나올 것 같아서요. 네, 감식반 자료까지 전부 부탁드립니다. 하하, 그럼요. 당연히 술 사야죠. 아주 비싼데서. 감사합니다, 선배님. 전화를 끄는 강산이 미나에게 빙끝 미소를 지어보였다. 잘 됐어요? 응, 일단 밥부터 먹으러 가자. 식사하는 동안 자료가 올 거야. 그러죠, 뭐. 오다 보니까 줄서 먹는 맛집이 있던데 거기로 가실래요? 오케이, 좋아. 강산은 미나와 함께 근처 병어조림집으로 향했다. 오, 생선조림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냐? 제가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보고 딱 알아봤죠. 아, 저기는 맛집이다. 강산과 미나가 오랜만에 맛있는 생선조림을 먹고 식당을 나오는데 정말 강산의 말대로 오영식 과장에게 연락이 왔다. 강산은 오 과장에게 온 자료를 대충 훑어보고 태상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상아, 지금 사무실 들어가는 길인데 너도 합류해라. 내가 태우러 갈게. 강산은 집에서 게임을 하던 해커 태상을 차에 태워 사무실로 향했다. 그들은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오 과장이 보낸 자료를 같이 확인했다. 탐정님, 피해자 김주철이요. 먼저 범인이 휘두른 손덕귀에 치명성을 입고 사망한 뒤 시신이 불에 탄 걸로 부검 보고서에 쓰여 있는데요? 응, 그렇지. 현장에 손덕귀도 남아있었고. 아, 그런데 지문이 안 나왔어. 우발적인 범행 같지는 않은데 경찰은 이전 화재 사건들과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있고 나 또한 같은 의견이긴 한데 헷, 헷갈리는구만. 태상아, 김주철 대인관계는 어때? 혹시 원한을 살만한 사람이 있어? 태상이 오 과장이 보내온 자료를 훑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경찰이 조사한 바로는 별게 없는 것 같은데요? 역시 오 과장이 준 자료는 쓸모가 없구나. 어차피 큰 기대는 안 했지만. 강사는 태상이 보던 감식 자료를 다시 꼼꼼히 체크했다. 흠, 완벽히 타버려서 남은 게 거의 없고 운동기구 같은 금속 재질의 것들만 현장에 남아있었네. 손덕귀하고. 그런데 좀 이상한데? 강사는 또 다른 자료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뭐가요, 탐정님? 의뢰인 김유라의 진술에 의하면 김주철은 늘 12시 이전에 잠자리에 든다고 했어. 김주철의 방은 1층에 있고. 그런데 그날 김주철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거실이야. 그것도 거실 한복판. 혹시 김주철이 자다가 불이 난 걸 알고 거실로 뛰쳐나오다가 범인과 마주친 거 아닐까요? 그래서 범인이 김주철을 죽인 후 불을 지른 거고요. 흠,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유 때문에 안방에서 죽인 후 거실로 끌어내 불을 냈거나. 태상과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전 방화사건들과 유사하긴 한데 이전에는 금고만 털었지 사람을 죽이진 않았단 말이지. 금고를 탈취한 뒤 불을 지르고 도망간다? 미나가 나직이 읍졸이자 강산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무래도 안되겠어. 이전 사건들도 다 탐문해봐야지. 다시 자리에 앉은 강산은 이전 사건들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다음 날부터 강산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난 동남시 저택들을 돌아다녔지만 자잘한 정보만 난무할 뿐 이렇다 할 소득은 헛지 못했다. 강산은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좀 더 자료를 수집해 공통점을 좁혀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흠, 모든 게 불에 타버리니 사건 풀기가 쉽지 않네. 하루 종일 현장을 돌아다니느라 지칠 대로 지친 강산은 미나, 태산과 함께 숯불구이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탐정님, 고기는 역시 숯불에 구워야 풍미가 사네요. 신이 난 미나는 갈비살과 안심을 쉼없이 불판 위에 울려놓았다. 연기가 고스란히 강산 쪽으로 쏠렸지만 강산은 별 반응 없이 그저 멍한 표정이었다. 탐정님, 오늘 많이 힘드셨어요? 태상이 걱정스럽게 강산의 안색을 살폈다. 아니야, 이렇다 할 증거를 확보 못해서 말이지. 아무래도 이번 사건은 태상이 네 어깨가 무거울 것 같다. 주변 자료를 많이 모아야 할 것 같거든. 헤헤, 그건 걱정 마세요. 태상아, 고맙다. 그러면 우선. 아, 아니다. 일단 고기부터 먹고. 강산은 노릇하게 잘 구워진 고기 한 점을 입에 쏙 넣고 이어 소주를 입안으로 톡 털어넣었다. 하, 역시 소주에는 갈비살이지. 최고다. 흠흠, 탐정님 고기맛 좀 아시네요. 민아가 무척 기분이 좋은 듯 불판 위에서 익어가는 고기와 강산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흠흠, 우리는 불로 고기를 굽지만 범인은 불로 집을 태워버리고 거기서 금고를 빼간다. 범인한테는 금고가 이 갈비살 같은 거겠지. 그런데 탐정님, 범인은 어느 집에 어떤 금고가 있는지 알고 움직이는 거겠죠? 민아가 금세 비어진 불판에 다시 고기를 울리며 물었다. 글쎄, 어떤 금고까진 몰라도 누가 어느 정도의 귀중품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지는 파악하고 있겠지. 어, 잠깐. 강산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탐정님, 왜요? 이런, 내가 그걸 놓치고 있었다니. 강산은 사건 현장에 대한 집착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디테일을 놓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래, 분명히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을 거야. 강산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강산은 태상에게 피해자들 주변인의 정보를 수집해달라고 부탁하는 동시에 자신은 직접 방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다. 첫 번째 피해자는 고산동의 이길자라는 여자였다. 의뢰인의 아버지 김주철과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그녀는 얼마 전 큰 피해를 봤음에도 얼굴이 편해 보였다. 강산은 이길자가 운영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그녀와 마주앉았다. 그 사건으로 피해가 심하셨을 텐데 금방 회복하신 것 같네요. 강산은 화려한 인테리어에 커피숍 내부를 둘러보며 물었다. 흠흠, 화재보험은 세계에 드러났거든요. 죽을 고비는 넘겼지만 그래도 보상이 두둑히 나와서 흠, 결국 주택 살기는 폭행이었다. 포기하고 아파트로 들어갔네요. 그녀는 어깨를 들썩이며 남 얘기하듯 덤덤하게 답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전에도 커피숍을 운영하셨었나요? 새로 차린 것 같은데. 원래는 금은빵을 했어요. 동남백화점 뒤쪽 귀금속 거리에서요. 아, 그렇군요. 귀금속이라. 혹시 집안에도 금고가 있었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아마도 그걸 훔쳐가려고 우리 집에 온 것 같은데. 흠흠, 사실 진짜 금고는 사무실에 있었어요. 범인은 불만 지르고 재미도 못 봤을 겁니다. 흐하하하 이 길자는 피해를 당하고도 마치 자신이 이겼다는 듯 통쾌한 웃음을 지었다. 흠흠, 재밌는 사람이건 집을 잃고도 이렇게 웃을 수 있다니. 강산은 이 길자에 이어 또 다른 방화사건 피해자인 언진동의 박성철, 삼진동의 조상현을 차례로 만났다. 묘하게도 그들 모두 동남백화점 뒤 귀금속 거리에서 한때 장사를 했거나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강산은 여전히 자료를 찾느라 바쁜 태상의 집을 찾아갔다. 강산의 손에는 태상이 좋아하는 피자와 콜라가 들려있었다. 강산은 태상의 책상에 피자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탐정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 다 귀금속 거리에서 이런 건 맞는데요. 바람직하지 않은 일도 했던 것 같아요. 강산의 눈이 반짝 뜨였다. 바람직하지 않은 일? 네, 모두 장무를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도둑들이 애용하는 장무라비들이었던 거죠. 오호, 그래서 이 길자의 인상과 태도가 그랬구나. 강산은 이제야 알겠다는 듯 피식 웃었다. 흠, 범인은 지금까지 총 네 집에 불을 질렀다. 그 집들은 전부 장무라비의 집이었고 크든 작든 비어있든 각각의 집에는 금고가 있었다. 범인이 노린 건 바로 그 금고였고 금고를 탈취한 뒤 불을 지르고 도망쳤다. 그 과정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금고를 빼앗겼지만 목숨을 잃지는 않았다. 그런데 왜 김주철에게만 손도끼를 휘둘러 죽음에 이르게 했을까? 그저 김주철이 운이 없었던 걸까? 강산이 중얼거리듯 하는 말을 태상이 잡았다. 어쩌면 범인은 같은 장무라비이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물건을 넘기던 도둑? 흠흠, 그렇지. 아마도 남의 금고를 훔치는 걸로 봐서 주로 귀금속을 훔치는 도둑이었을 거야. 지금은 방화범으로 바뀌었지만. 그런데 왜 도둑에서 방화범으로 포지션을 바꿨을까요? 강산은 크게 심호흡을 한 후 피자 뚜껑을 열었다. 태상아, 피자 식으면 맛없어. 일단 먹으면서 얘기하지. 강산은 태상에게 피자 한 조각을 건네고 자신도 하나를 집어 한 입 크게 베어물었다. 내가 어렸을 땐 말이야. 태상아, 피자는 귀한 음식이었어. 비싸서 구경하기도 힘들었지. 한 번은 기회가 생겨서 피자를 원없이 먹게 됐는데 너무 급히 먹다가 그게 죄 있지 뭐야. 그 후로 난 아주 오랫동안 피자를 못 먹었어. 다시 피자를 먹기 시작한 게 아마 태상이 너랑 같이 일하기 시작하면서였던 것 같아. 어, 그러세요? 태상은 피자를 먹으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범인도 나처럼 체했던 게 아닐까? 네? 그게 무슨... 태상이 먹던 걸 멈추고 강산을 쳐다봤다. 범인은 신나게 도둑질을 하다가 한 번쯤 크게 체했을 거야. 아마도 경찰의 꼬리가 잡혀 감옥에 갔겠지. 출소한 범인이 새로운 방법을 택한 게 바로 방화를 빙자한 도둑질이 아닐까? 내가 예전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피자를 먹을 때마다 꼭 빠뜨리지 않고 새빨간 핫소스를 뿌려 먹는 것처럼 말이야. 말을 내뱉는 와중에 강산은 슬슬 범인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강산과 태상은 밤을 새워가며 피해자 네 명과 관련된 주변 인물 중 절도를 저질릴만한 사람을 찾았지만 쉽지 않았다. 강산은 밀려오는 졸음을 억지로 참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한숨도 못 잔 채 사무실에 출근한 강산은 밤새 찾은 자료를 다시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흠, 네 명의 큼지막한 장무라비들은 다 건드렸고 비슷한 규모의 장무를 처져야 하는 사람은 동남시에 세 명 정도도 남아있는데 범인은 다음 희생자로 이들 중 누구를 가장 먼저 선택할까? 소파에 기대 앉은 강산은 잠을 쫓기 위해 커피를 물처럼 마시며 중얼거렸다. 이길자, 박성철, 조상현, 김주철 순서가 재밌네. 강산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클끌 웃음이 흘러나왔다. 그 귀괴한 웃음을 캐치한 미나가 실론을 뜨고 강산에게 다가왔다. 탐정님, 괜찮으세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그래, 그런데 미나야, 너 같으면 백억, 십억, 일억을 가진 집 중 어느 집을 가장 먼저 털겠니? 네가 범인이라면 말이야. 그야 당연히 백억을 가진 집이죠. 크게 한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겠지. 백억 집을 털고 나면 나머지 집 중에서 십억 집을 털 거고. 아마도 그렇겠죠. 전 도둑질은 안 해봤지만. 강산은 미나를 보고 빙글에 웃었다. 그래, 범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친구일 수도 있어. 미나, 너처럼. 어머, 갑자기 기분 나빠지려고 하는데요? 미나가 뽀로퉁한 얼굴로 입술을 쭉 내밀었다. 아니, 너처럼 절도를 해본 적 없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어부로 삼는 범인도 같은 생각을 했다면 범인은 정말 단순한 녀석일 거란 뜻이야. 오해마. 그러게요. 전 도둑이 아니라 도둑을 쫓는 사람이니까요. 맞아. 바로 그거야. 강산은 그 말을 마치고 바로 실신하듯 소파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다. 미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우리 탐정님은 잠드는 것도 참 특이하단 말이야. 강산은 아직 방화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나머지 장물아비들을 면밀히 조사해 그 중 가장 큰 규모로 장물을 다루었던 이정팔이라는 사람을 찾아냈다. 강산은 그의 집 앞에 잠복하기 시작했고 혹시 모를 변수를 대비해 미나를 이정팔 다음으로 규모가 큰 고용호의 집 앞에 잠복시켰다. 범인은 거의 한 달 간격으로 사고를 냈어. 이변이 없는 한 이번에도 비슷할 거야. 강산이 잠복한 지 4일 정도 되었을 때 새벽역 이정팔의 집 주위를 어슬렁대는 수상한 남자가 보였다. 남자는 등에 커다란 배낭을 메고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이정팔의 집 쪽으로 다가왔다. 강산은 감각적으로 그가 범인임을 확신했다. 완벽한 타이밍에 잡아야 한다. 강산은 자신의 불 꺼진 SUV 차 안에서 숨죽인 채 남자를 지켜봤다. 강산이 지켜보는 줄 모르는 남자는 능숙하게 CCTV를 피해가며 담장 밑으로 다가와 먼저 배낭을 담너머로 던진 후 자신도 넘어가려고 했다. 순간 번개처럼 차에서 내린 강산이 그의 발목을 잡고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예상치 못한 강산의 공세에 끈은 바로 제압되었다. 너 동남시에서 불 지르고 다니는 방어법 맞지? 어? 아니에요. 남자는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내져었다. 그럼 담은 왜 넘어가려고 했어? 어? 그게... 강산은 그를 제압한 채로 초인종을 눌러 집주인 이정팔을 불러냈다. 이 밤에 이게 무슨... 아니... 너는 나용범? 이정팔은 강산이 제압한 남자의 정체를 단박에 알아챘다. 강산이 이정팔에게 간략히 상황을 설명하자 그가 다짜고짜 나용범에게 달려들었다. 너 이 녀석 니가 주철이 형님 죽인 범인이지? 강산은 이정팔을 뜯어말린 후 나용범에게 물었다. 금고만 가져가면 되지 김주철은 왜 죽였나? 아니에요. 난 안방에서 금고만 챙겨놨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거실에 죽어있었고요. 나는 그냥 평소처럼 똑같이 불만 지르고 나왔다구요. 무슨 소리? 현장에 손도끼가 떨어져있던데 그건 불에 안 타는 거 몰라? 손도끼? 그건 나도 몰라요. 몰래 불을 지르면 그만인데 내가 왜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지르겠어요? 안 그래요? 나용범의 말에 격분한 이정팔이 다시 그의 멱살을 잡았다. 강산이 힘겹게 둘을 떼어놓는데 멀리서 경찰 사이렌이 울렸다. 강산이 미리 연락해놓은 동남서 경찰들이었다. 잠시 후 오영식 과장을 필두로 동남서 경찰들이 현장에 들이닥쳤다. 경찰에게 연행돼가는 나용범을 강산이 의욕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산은 나용범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죽이고 싶으면 자고 있는 방에 몰래 불을 놓으면 그만인데 내가 왜 그런 흉기를 써요? 들어보니 틀린 말 같지는 않았다. 3일 후 강산은 오영식 과장과 블루노트 바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강산이 너 돈 많이 번다더니 이제 소주집이 아니라 이런 좋은 데서 술 사는구나. 하하 강산이 은근히 압우를 하자 오영식은 앞에 놓인 양주잔을 휘휘 돌리며 고슴을 쳤다. 강산이 너 나한테 물어볼 거 있지? 나용범 뭐 좀 나왔어요? 강산이 기다렸다는 듯 바로 물었다. 아 방화는 모두 인정했어. 그런데 손도끼는 끝까지 자기가 쓴 게 아니라고 하네. 흠 그렇군요. 그런데 불을 쓰는 녀석이 갑자기 그런 물건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예전에 절도할 때도 사람은 해치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범죄수법이야 늘 진화하는 법이지. 상대가 반항할 때를 대비해서 들고 다녔을 수도 있고. 강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번에 이정팔 집에 들어갈 때도 배낭 안에 사람을 해알만한 물건은 없었어요. 아시잖아요. 범인들 속성. 그러게. 한 번 물건을 들었으면 계속 들고 다니는 게 그것들 속성이긴 한데. 오가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저한테 삼일만 주십시오. 그때까지만 나영봄이 잡고 계세요. 다 뒤집어 씌우지 마시고. 말이 심하다 강산아. 뒤집어 씌우다니. 에이 우리끼리 왜 그래요. 다 아는 처지. 크흠. 위에서 빨리 처리하라고 난린데. 강산은 비어있는 호영식의 잔에 술을 따랐다. 선배님 저 아시잖아요. 삼일입니다. 삼일. 허허. 강산이 너. 그래 알았다. 어차피 이번 사건 처음부터 너한테 협조했으니까 끝까지 같이 가자. 좋습니다. 자 한잔 하시죠. 강산은 기분 좋게 호과장과 잔을 부딪혔다. 사실 나용범이 모든 죄를 뒤집었으면 강산도 더 할 일이 없어져 사건은 종료될 것이다. 강산 팀도 편해지는 상황이지만 강산은 진실을 알고 싶었다. 누군가 나용범이 김주철의 집에 들어갈 것을 미리 알고 먼저 그를 죽인 거야. 강산은 나용범이 손도끼를 구입한 내역도 사용한 이력도 없다는 것을 태상을 통해 확인한 후 피해자 김주철의 주변 인물을 파고 들어갔다. 이번 건은 머리 좋은 어떤 녀석이 완전 범죄를 위해 나용범을 이용한 걸 수도 있어. 그렇다면 김주철에게 원한을 품었거나 김주철이 사라지면 이득을 보는 인물일 텐데 누굴까? 강산은 밤낮으로 김주철 주변 인물에 관한 자료를 훑어나갔다. 그러던 중 강산의 눈에 들어오는 특이한 인물이 하나 있었다. 아! 김주철의 예전 동업자 중에 양남경찰서 출신이 있네. 양남경찰서 강력반에서 근무하다 비위가 들통나 3년간 교도소에 수감 출소 후 김주철과 동업으로 소형전기차 사업을 하다가 막상 회사가 잘되자 갑자기 팽당한 강산은 전 양남경찰서 강력반 김태훈 형사가 감옥에 수감된 시기를 확인했다. 아! 이거! 강산은 태상에게 연락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케 했다. 오래지 않아 태상이 자료를 뽑아 강산의 사무실로 헐레벌떡 달려왔다. 탐장님 김태훈 그 사람 나영범하고 같은 교도소 같은 방에 있었어요. 어? 그래? 강산의 눈에 빛이 번쩍 했다. 좋아스 이제야 사건이 풀리는 구나. 강산은 동남서에 잡혀있는 나영범을 면회했다. 김태훈 알지? 김태훈 이요? 감옥에서 같은 방에 있었던 김태훈 아 태훈 형이요? 근데 근데 왜요? 강산은 나영범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전혀 짐작도 못하는 얼굴이네. 김태훈이 네 범행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에이 그럴리가요. 아 나영범이 나영범이 갑자기 뭔가 떠오른 듯 눈을 번뜩였다. 강산은 나영범에게 바짝 다가앉았다. 뭐가 있지? 어 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밖에 나가면 동남서 장무라비들 다 털어버릴 거라고 여러 번 말했거든요. 실컷 내 물건 받아놓고 법정에서 하나같이 저한테 등을 돌리고 불리한 증언들만 해서 그렇지 그래서 네가 김주철과 다른 피해자들을 죽이려고 불을 지른 거고 아니 그건 정말 아니에요 의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직 금고생각 밖에 없었다고요 의도가 없었다고 완강히 주장하는 나영범에 강산은 피식 웃고 말았다. 알았다. 의도가 있었다 해도 적어도 김주철에 관해서는 김태훈의 살해 의도가 훨씬 강했던 것 같으니까 나영범과 이야기를 마친 강산은 이제 김태훈을 잡으러 가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며칠에 걸쳐 태산과 함께 김태훈에 대한 자료와 CCTV 영상을 확보한 강산은 그가 새로운 사업을 준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동남 쇼핑몰 근처 사무실 밀집가로 향했다. 미나와 함께였다. 범죄자 주재 경호관련 사업을 런칭하나 보네요. 미나가 김태훈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일단 미나는 여기 대기하고 있어. 내가 올라가서 김태훈 잡아올 테니까. 미나를 건물 밖에 대기시킨 강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김태훈의 사무실이 있는 9층까지 올라갔다. 김태훈씨 탐정 안강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긴 무슨 일루? 마주보고선 김태훈과 강산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강산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툭 말을 뱉었다. 나영범이 김주철 집에 침입할 줄 어떻게 하셨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김태훈이 강산 앞에 바짝 얼굴을 들이댔다. 강산도 물러섬없이 그를 응시했다. 흠흠 순순히 말씀하시죠. 제가 CCTV 다 확인하고 왔습니다. 당신 집에서 김주철의 집까지 그날 밤 이동한 동선 다 파악해놓았다 이 말입니다. 강산의 말은 사실이었다. 김태훈이 유력한 용의자라고 생각한 강산은 태상과 함께 김태훈의 차량을 파악하고 그 이동 경로를 일일이 체크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손덕기도 구입하셨더군요. 범행 장소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제품으로 이래도 발뺌하시겠습니까? 강산이 크게 소리치자 김태훈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렇다고 해도 내가 김주철을 죽였다는 증거는 없지 않나? 그는 강산을 약올리는 듯한 투로 말했다. 그럴 리가 제가 확보한 자료를 좀 더 말씀드리죠. 당신은 김주철을 죽일 목적으로 손덕기를 구입한 건 물론 나영범을 미행까지 했더군요. 그건 아마도 형사시절 익힌 기술이 겠죠. 당신은 나영범이 범행을 하는 날 낮에 꼭 범행 장소에 미리 가본다는 걸 알고 끈덕지게 나영범을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영범이 김주철의 집을 사전 답사한 날 밤 미리 김주철의 집에 들어가 그를 죽였습니다. 뒤이어 들어간 나영범에게 범행을 뒤집어 씌우려는 속셈이었겠죠. 아닌가요? 하하 훌륭하구만 훌륭해 그런데 안강산 탐정 이거 어쩌지 여기는 내 구역인데 얘들아 김태훈이 밖을 향해 소리치자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직원 둘이 빠르게 안으로 들어와 강산 을 에워 쌌다. 당신 누군데 함부로 남의 사무실에 들어와 무리를 일으켜? 어? 보아하니 경험 업무를 담당할 직원들인 듯 둘 다 덩치도 크고 몸도 단단했다. 두 분은 비키시죠. 다칩니다. 저는 김태훈 씨와 일이 있어서요. 강산 이 둘을 무시하고 다시 김태훈 쪽으로 다가가려는 순간 덩치 하나가 강산의 팔을 잡아 비틀려 했다. 강산이 그의 팔을 밀치고 빠르게 주먹을 내질렀지만 또 다른 덩치가 반대편에서 뻗은 소나기에 걸리고 말았다. 생각 생각보다 센 강산이 어떻게든 그 둘에게서 벗어나려 하는 사이 김태훈이 밖으로 도망쳤다. 이거 진짜 강산이 덩치들에게 붙잡힌 팔을 빼고 김태훈을 따라가려고 하자 그들이 온몸으로 강산을 가로막았다. 김태훈 범죄자야 잡아야 한다고 강산이 소리쳤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었다. 그 말을 우리 보러 믿으라고? 이건 말로는 안 되겠네. 강산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자켓 안에 숨겨온 산단봉을 꺼내 한 녀석의 머리를 가격한 다음 반사적으로 손을 뻗는 나머지 녀석의 손목을 강하게 내리치고 손살같이 김태훈의 뒤를 쫓았다. 아 이런 김태훈은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중이었다. 강산은 할 수 없이 계단을 날듯이 뛰어내려갔다. 땀을 비오듯 틀리며 숨이 턱에 차도록 퍽퍽거리며 1층 로비를 지나 건물을 막 빠져나왔을 때 어? 이거 뭐야? 미나가 건물 앞 인도에서 김태훈을 제압해 그 위에 올라앉아 있었다. 어 미나 강산은 김태훈에게 다가갔다. 김태훈 형사님 아니 이젠 형사가 아니지 왜 죽였습니까 김주철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지금 동남서 형사들이 당신 자택을 뒤지고 있으니 증거 확보는 시간 문제입니다.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직원이 당신이 인터넷으로 손독기를 구입한 내역도 다 파악해놨고 사건이 있던 날 당신이 그걸 들고 차이 오르는 CCTV 영상까지 확보했습니다. 흠 말씀해 보시죠. 왜 죽였습니까? 좋아 너는 형사도 아니니까 말을 해주지. 그는 강산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나를 배신했거든 배신의 끝은 죽음이어야지 안 그런가? 하 그래서 감옥에 있던 나영범이 방화사건을 일으킬 궤적을 미리 파악해서 먼저 손독기를 쓰셨군요. 그렇죠. 흠흠 역시 제법이군. 실은 나 자네를 알고 있어. 날 안다고? 한강산 아닌가 동남시 최고의 탐정 하지만 나처럼 비위 혐의로 경찰에서 쫓겨난 흠흠흠 헛대 나와 같이 경호사업 해보는 게 지금 버는 돈의 10배 이상은 책임지지. 강산은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었다. 흠 아무래도 길바닥은 사업 얘기를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것 같군요. 강산은 김주철을 죽인 진범 김태훈을 동남경찰서에 넘겼다. 그날 저녁 강산은 고생한 미나와 태상을 자신의 빌라 옥상에 불러 숯불 바베큐를 해 주었다. 탐정님 방화사건 맡으셔서 그런가? 계속 불피우는 회식만 하네요. 태상이 재미있다는 듯 물었다. 아 그런가 하하 내가 오늘은 특별히 양갈비를 준비했으니까 맛있게들 먹어. 특히 미나 이번에 좀 멋있었다. 강산이 잘 익은 양갈비 하나를 미나에게 건네며 엄지를 지켜 올렸다. 그 정도야 뭐 보통이죠. 김태훈 그 사람 제가 여자라고 얕잡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업어치기하고 바로 조르기 들어갔죠. 흠 와 미나 장난 아니다. 태상은 연신 감탄을 내뱉었다. 그런데 탐정님 아까 김태훈이 탐정님 보고 비위를 저지른 경찰이라고 하던데 무슨 말이에요? 미나의 질문에 강산의 얼굴이 경직되었다가 풀어졌다. 흠흠 그런 일이 있었어. 아무튼 이번 사건은 너희들 도움이 너무 컸어. 고맙다. 강산의 눈치를 살핀 미나는 더 이상 비위사건에 대해 묻지 않고 분위기를 띄었다. 탐정님 고기 넉넉히 준비하셨죠? 참고로 저 혼자 다섯 끈은 먹을 수 있어요. 아시죠? 미나가 소주를 쭉 들이켜고는 야무지게 양갈비떼를 뜯으며 말했다. 어 미나야 무섭게 왜 그래? 흠흠 내가 그럴 줄 알고 양갈비에 안심 갈매기 쌀까지 다양하게 준비해놨다. 내일 사무실 쉬는 날이니까 우리 셋 다 기어다닐 때까지 먹고 마셔볼까? 흠흠 저 기어다니는 거 보기 전에 두 분이 먼저 뻗으실걸요? 하하하 그런가? 세 사람은 한 손에 소주잔을 다른 한 손에 갈비떼를 들고 힘차게 건배를 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숯불 앞에서 그들의 봄밤은 깊어만 갔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실거죠?